네, 이 영상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9계단. 왜냐하면 저도 시합하다가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들어서면 정말 머리가 하얘져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장애인의 시선에서 봤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남다른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회를 하신 거죠? 사실 이주민 방송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대표님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여기가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일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장애단체라든가 선수수단체라든가 다른 분들이랑 연대할 기회가 많은데 영상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마을 미디어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 좀 궁금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한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방관 분들 모시고 다른 프로그램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저 같은 부상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다른 유능한 소방관에게 맡기겠다고 못 내려올 것 같나 하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담고 싶어서 사실 부동산도 찾아갔었고 건설 전문가 분도 찾아뵙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건물들도 있는 것이고 다 마을마다 사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런 인식 우리가 누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뭔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던가 일종의 사각지대, 보여주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대선문을 통해서 발굴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대선문 컨텐츠의 기획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작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EU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서 좀 그걸 유쾌하게 풀어내보자 라는 목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준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풀어내면 더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젠다들을 만들어내고 제작하시면서 어떤 의제를 다뤘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의 사례가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진 게 그때 예전에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도 나왔지만 무릎을 꿇은 학부모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 강서의 강서 FM 이라는 마을 미디어랑 같이 방송을 꾸준히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것도 있었고 또 시의회나 이런 곳을 저희가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들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아무래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거대 지상파 방송국들은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 미디어는 직접적인 주민들이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많이. 두 가지 이상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그 정부에서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베리어프리 방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라디오금천이라는 곳에서 수업 방송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듣지 못하는 분들은 코로나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어로 코로나 정보를 전하는 방송을 해가지고 공유하기도 했었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주민분들이 똑같이 또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 코로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들도 발표하되게 마이 미디어가 좀 오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다뤘던 훌륭합니다. 예예예예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TBS 시민영상 특이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음이 음이 그러고 혈행이 좋아지는 그리고 사실 보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틀어놓기만 하더라도 뭐랄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방송이죠. TBS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예. 그만하고요. 예. 하하하하하 그러고 보면은 이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세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역시나 그 마을에서의 관계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와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요? 그 마을에서의 관계, 확장되는 관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you, together. 안녕하세요. 유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친구 프로젝트입니다. 친구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 7,900원의 금액을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친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7,900원의 금액을 선정했고요. 이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그쳐서 너무 좋네요. 닭볶음 2개랑 닭볶음 2개랑 참치 김치찌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아, 여기. 오늘은 심리학의 이해 라는 수업을 듣고 정신이 좀 나가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개개요? 개개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선배라는 언제 봤지? 선배가 되게 선배답게 계속 챙겨주거든요. 많이 물어보고 챙겨주고 뭐..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친한 걸로? 네, 많이 친한 걸로 합시다. 16,000원이죠. 7,900원인데 됐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200원만. 아니요. 됐어. 16,000원.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특별 손님에게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요. 아, 이거 죄송해요. 손 세정하고 여기 메뉴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엘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닭볶음탕이랑 삼시튀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그릇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도 가져왔어요. 도색이 많네요. 먹으면서 말을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저 감을 짓도 않는데 선배가 어색하네요. 선배가 어색하네요. 요즘 너 영상 많이 봐요? 네. 비투비 영상? 하다방이라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아, 그런 반이 있는데 하다방아.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거 같애겠어. 비투비 덕분. 아, 비투비 덕분. 근데 이 창섭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때 뭐 그렇게 친구들은 잘 지내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아예 혼자가 되거든요? 뭐 할 게 없어요.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잘 되는 게 와이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죠, 와이파이가? 그래서 와이파이로 그냥 재미있는 거 찾아봤거든요. 비투비가 되게 웃기는 영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가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응, 맞아요. 그냥 편하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투비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으니까 응. 뭐를 먹고 싶지? 주방 안에 진짜 많이 뚜렁해졌다고 제가 민마에서 나왔을 때 이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전에 가본 사람들이 다시 봐가지고 홀. 그렇게 행복하냐. 저도 살 많이 쪘거든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하고 하니까 왜 코로나를... 아, 헬스장 못 가니까? 왜 코로나를 핑계하죠? 코로나를 핑계로 헬스장을 안 가고 운동을 안 하니까 옆에서 찌적거리고 저를 맞아요. 저도 사실을 제가 지키면 되는 건데 안 지키니까 네, 밥 맛있게 먹었나요? 맛있어? 네,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했었어요? 아, 그냥 선배가 너무 평소 같지 않아요. 그냥 반대 반말하세요. 아, 반말해? 반말해. 그렇게 뭐 군대말 안 하는데 평소에도 제가 군대말 아니요, 안 했었거든요. 가끔 제가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엘서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예요? 모든 거죠, 사실은. 사실은 끈끈하면서도 조금은 조금은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휴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가족이라는 자체가 가족이라는 자체가 다독 그렇지 않아요? 어, 아까 에스도랑 같이 밥먹는데도 되게 가족이랑 뭔가 여동생을 밥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느낌은 안 느꼈는데 안 느꼈는데 아니요, 선배한테는 되게 선배 힘이니까 강하잖아요. 맞아요. 선배가 지금 보면은 맞아요. 메스타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제가 섭외가 놀랍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배처럼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꼰대, 꼰대, 꼰대. 꼰대, 꼰대. 아시는데요? 제가 이거 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친구 프로젝트인데 지금 꼰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까지 들으세요. 아,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또 얘기해보고 또 다음에 같이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 네. 하나, 하나, 둘, 셋. Are you together? 네, 감사합니다.